세번째 섹션입니다. 논리 ER 다이어그램. 논리가 문제가 아니라 ER 다이어그램이 핵심이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ER 다이어그램, 줄여서 ERD인데요. 피터첸의 논문을 통해서 최초로 제안되었다고 나와있고, 개체와 개체 간 관계를 미리 약속한 도형을 이용해서 알기 쉽게 표현을 한 그림이다, 도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개념 논리 데이터 모델링에서, 개념 데이터 모델링과 논리 데이터 모델링에서 많이 사용된다, 라고 앞에서 배웠죠. 데이터 모델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모델의 구성요소와 ERD의 구성요소는 같아요. 그 다음에 ERD의 특징은 특정 시스템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거고요. 업무 수행 방식의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 영역 자체가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이 될 수도 있다. 이 문장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작성 시 고려사항을 읽어보시면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ER 다이어그램 표기법 나와있는데, 실제로는 표기법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표에 나와있듯이 굉장히 많은데, 피터첸 표기법 또는 정보공학 표기법, 줄여서 I입니다. 이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나머지도 물론 범위에 포함이 되지만,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나오는 표기법과 책에서 표현하는 표기법은 이거 두 개가 다예요. 이 두 개를 핵심적으로 공부하시고, 만약에 다른 거 나온다고 하면 확률이 굉장히 낮을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공부해서 점수를 상수시키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거 위주로만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볼게요. 자, 피터첸 표기법에 대해서 일단 보겠습니다. 학습과 시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을 공부해야겠죠. 단순한 도형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각 도형, 기호마다 의미가 존재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설명보다는, 설명은 뭐 우리가 개체 타입이 뭔지 그런 부분을 다 설명을 한 거니까, 여기까지 기호와 의미가 정확하게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다음은 정보공학 표기법입니다. 정보공학 표기법은 어떤 사람이 개발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개체 타입에 포함되는 모든 속성을 하나의 그룹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만 딱 봐도 뭔지 감이 팍 오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대응수라는 게 있고 참여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보셔야 돼요. 자, 대응수는 각각의 대응되는 말 그대로 개수를 보는 거니까요. 1대1, 1대다, 다대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참여도는 필수와 선택,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는지, 또는 선택적인 건지, 0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 제가 예시로 표현을 그려놨거든요. 이거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왼쪽은 무조건 1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관계가 이렇게 오른쪽처럼 나와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가령 참여도가 필수고 대응수가 1일 때, 1대1인 관계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참여도가 선택입니다. 왼쪽은 다 똑같죠, 지금.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몇 개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참여도가 선택이에요. 그러면 없어도 된다,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필수면 짝대기고요. 0과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왼쪽에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부분이.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대응수가 1이에요. 1대1로 연결되어 있다.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면 1대1로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거를 관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다음에 아래쪽 필수죠. 그래서 짝대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많이 포함된다, 다수가 포함된다고 해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1대단 거죠. 1대0, 5월, 1대다가 아니라 그냥 1대단 거예요. 0도 안 돼요. 음, 요것도 요거까지만 볼게요. 자, 일단 요기 동그라미죠. 그러면 참여도가 선택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기 부분 보세요. 이거와 요기 합쳐져 있죠. 얘는 1을 의미하고요. 요건 다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또는 다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1대1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1대다수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기호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시나리오를 통한 다이어그램 요소 추출인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쭉 길게 해놨죠. 이 상태로 추출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특별하게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릴 부분이 없어서, 혹시나 여기에서 해석이 안 되는 파트가 있다고 하시면, 그때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1-233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3번에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라, 제가 여기서 임의로 동그라미 쳐서 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는 게 나을 테니까요. 이거는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확장 ER 다이어그램 보겠습니다. 확장 ER 모델의 정의, 기존의 ER 다이어그램 개념에, 재사용, 상속, 확장성 등의 개념을 적용해서, 현실 세계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모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슈퍼 서브 타입 특수화, 일반화, 상속, 집단화, 분류화 등이 있는데, 각각 객체제향 개념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객체제향을 아직 우리가 안 배우긴 했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서브 타입입니다. 하나의 상위 개체 타입이 다수의 하위 개체 타입과 관계가 될 때, 슈퍼 서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포괄적이 있고 베타가 있대요. 자, 베타는 너랑 같이 뭐 안 해? 라는 개념이라고 했죠? 포괄은 그 반대 개념일 거고요. 자, 그래서 베타는 서브 타입 중에 하나와 통합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포괄적은 둘 중 하나 또는 다수, 볼링을 할 수도 있고 탁구도 할 수 있고, 또는 볼링과 탁구를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차이입니다. 모양이 차이가 나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일반화와 구체화예요. 일반화는 다수의 하위 개체 타입을 상위 개체의 유형 간 부분 집합으로 표현하는 형태고, 구체화는 개체 타입을 다수의 하위 개체 타입으로 분리하는 형태라고 되어 있어요. 하위 개념으로 내려갈수록 구체화되고, 상위 개념으로 갈수록 일반화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건 이런, 이런,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라고 구체화할 수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데스크톱, 노트북, 모바일은 일반적으로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상속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하위 개체 타입은 상위 개체 타입의 속성과 메소드를 상속받는다.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를 메소드 대표적인 것을 뽑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이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조류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조류라는 걸 조금 더 구체화해 본다고 하면, 조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참새.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독수리도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새가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죠? 까치. 뭐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참새와 독수리 까치. 이렇게 제가 구체화를 시켰는데요. 여기 보면은 상위 개체 타입의 속성과 메소드를 상속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뭘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조류는 비행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비행이라는 메소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메소드가 행위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속성. 예를 들어서 R을 나눈다. 자, 그러면 비행과 R이라는 개념을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참새도 독수리도 까치도 비행할 수 있고요. R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상속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참새와 독수리와 까치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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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류입니다. 라고 일반화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이 정도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화와 분해화입니다. 집단화는 특정 유형과 관련 있는 개체 타입들을 통해서 새로운 개체 타입을 생성하는 거예요. 도출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분해화는 개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개체를 다시 하나하나 나누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개체의 결합으로 집단화를 하는 거고요. 이 결합된 걸 다시 나눠서 분해화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면 CPU랑 메모리, 그래픽은 컴퓨터라는 걸 만들 수 있는 부품이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는 CPU와 메모리, 그래픽스를 이렇게 분할해서 각각의 개체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금 봤던 조류랑은 느낌이 다르죠. 조류는 분할해서 참새가 되고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공통의 특성을 상속받는 거죠. 하지만 여기 있는 컴퓨터는 이 컴퓨터의 특성을 상속받아서 CPU가 되고 메모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를 분해한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분류화와 인스턴스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류화는 특정 유형을 공통적으로 가지는 하위 개체들을 묶어서 하나의 상위 개체로 정의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스턴스화는 한 개체의 특성을 기본으로 하는 여러 형태의 개체를 생성하는 방식. 정반대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컴퓨터라는 개체와 유사한 개체가 나오는 거예요. 분류화, 인스턴스화와 그 다음에 일반화, 부채화와 차이점이 뭐냐. 이거는 업무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분류해서 새롭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업무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고 저렇게도 분류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 상속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개체의 특성을 기본으로 하는 여러 형태의 개체가 생성되는 거지 상속을 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 생각을 잘 해주셔야 돼요. 요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